네 오늘은 국일 군대 3가 경기가 펼쳐지는데요. 하이에른 위댕과 자 선택해야죠! 골! 이른 시간에 선택골이 기록됩니다! 골! 더욱 빠른 시간에 급진했다고 담차를 발립니다! 자, 좀 서버 보겠습니다. 시비스에 도움 없이 골캠프가 합차선은 막힐 수 없는 선수들도 있어요. 자, 두 민재입니다. 계속! 다시 한 번 잡습니다. 완전 탱글! 활력적! 아, 우선의 고치네요. 해티트릭은 다음 주위로 넘어. 자, 두 민재입니다. 이 선수를 붙여받을 수 있을까요? 해티트릭을 달성합니다. 자, 골상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. 지금 가까운 거리에서 깔끔하게 골에 성공을 했어요. 자, 골상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. 지금 가까운 거리에서 깔끔하게 골에 성공을 했어요. 자, 골상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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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골상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.